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를 지금 8950원에 매수를 했대요. 10% 정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895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요. 사실 바이넥스라고 하는 요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하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즘에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적자가 4년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보고 있는 제가 바이넥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기업을 보고 있었어요. 바이넥스를 한번 봅시다. 바이넥스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 엄청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좋네요. 생각보다는. 여기 지금 실적이 좀 줄이긴 했어도 생각보다 적자가 안 나고 있네요. 어질했던 바이넥스라고 하는 요 기업을 지금 보면은 얘가 왜 제가 지금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뭐 반등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 자리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반등 나갈 자리가 반등긴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빠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 나오곤 있어요. 그런데 급등이 나올 때 얘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적 좋은 종목이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걸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다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리 잡음 사면 될 것을 지금 너무 일찍 사버렸고 이거를 가져갔을 때 지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오래 걸렸을 때 얘가 아직도 자리 안 잡고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부르죠. 이런 떨어지는 칼날은 얘 기업의 가치가 과하게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거품 빠지는 장세가 되어버린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얘가 실적이 좋다고 한들 자리도 안 잡은 종목이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남들 올라갈 때 겨우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들 급등 나올 때 자리 잡는다는 말은 추가 매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반등 나올 때 저는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시간이 조금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갈 때 정리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자리 잡힌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을 사시는 걸로 다시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 교체를 하자 가면서 본전에 팔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